경남의 8월 한 달 코로나19 확진자만 2,700여 명,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명대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54명입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날만 8월 들어 모두 10차례입니다. 남창원 농협마트와 김해 요양병원, 창원산단 제조업체 등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한 달 동안 확진자 수가 2,700명이 넘습니다. 7월 2천여 명을 훌쩍 넘는 수입니다. 1만 명대를 앞두고 있는 경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비수도권 가운데 대구와 부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달 하순 들어서야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7.7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창원 19명, 김해 13명, 진주 9명, 고성 5명, 밀양 2명 등으로 모두 54명입니다. 창원산단 제조업체와 진주 외국인 지인 모임 집단 감염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각종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일상에서의 감염이 여전하고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지난 한 주 경남 전체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이 14.3%를 차지했습니다. 이달 초 5.2%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어난 겁니다. 한 주 사이 창원산단 제조업체 확진자를 포함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48명 추가돼 경남의 누적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1,002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1호